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집중력은 얼마나 높은가요? 엄청요! 라고요? 흠... 그렇다면 도전 한번 해보시겠어요? 공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잘 보시고 다음에 공이 어디에서 나올지 예측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공을 굴려보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을 켜서 삶의 밝은 면에서 저희와 함께하세요. 아! 그리고 행운을 빕니다. 자, 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말도 안되요. 죄송한데 그럴리가 없어요 굉장한데요? 아 여기 있었군요 와 이런 것도 있었네요 하하 이건 예상 못했어요 잠깐 뭐라구요? 오 여기 있었네요 오 여기 있었네요 어머 그거 참 말도 안 돼 진짜 1억이에요? 하필이면 아 거기 있었네요 놀래라 숙소 흠, 이것도 예상 못했네요. 에? 언제 들어갔대요? 진짜 1억이 있나요? 하하, 이럴 줄이야. 말도 안 돼. 여기 있었군요. 네. 이런 것도 예상하셨어요? 말도 안 돼. 진짜요? 믿을 수 없네요. 이게 가능하긴 한가요? 어떤 공이 여러분의 예상을 가장 빗나갔나요?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재미있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친구들에게 공유하시고,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삶의 밝은 면에서 항상 함께하세요.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